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0장에서 41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의 결론이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이것을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전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십니다. 넷째,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조감도는 메시아의 성전이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소기구들은 빠져 있습니다. 다섯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한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0장에서 4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56일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업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 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여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여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여 너비가 한 장대여 각 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여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여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여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여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여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여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 척이여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여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 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여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여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여 너비는 다섯 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여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여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재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희생재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재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재의 희생재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 많은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재물의 고개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내 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중두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송순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에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른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형광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산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은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구름들과 종료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료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료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료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료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줄은 네모 좋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구릅과 종료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료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 우리는 네스겔 40장에서 4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파벨론 포로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이제야 제사장 나라 절개와 명절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벨론에서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파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던 해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던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전기구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는 파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